소록도 천사 마리안르 마가렛 수녀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기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이 목표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을 기준으로 서명에 참여한 사람은 91만 7천여 명. 이대로라면 6월 말에 목표수가 채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남도와 마리안르 마가렛 추천위는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이 되는 2020년에 추천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양림동 전역에서 펼쳐지는 근대문화축제 1930 양림살롱이 이번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곳곳에서 거리공연이 펼쳐지고 한의원 미술관 등에서는 아트체험도 할 수 있는데요. 오후 4시 30분부터는 양림동네 빵집을 가이드와 둘러보는 양림빵짓솔례도 마련되니 참여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40세 이상 아마추어 연주자들을 위한 무대, 금오시녀 콘서트 무대에 설 연주자들을 7월 4일까지 모집합니다. 피아노와 현악, 관악, 성악 부문에서 독주와 합주로 신청할 수 있고요. 서류 심사를 통해 선정된 연주자는 9월 3일 뉴스퀘어 문화관 금오아트홀에서 연주회를 갖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뉴스퀘어 문화관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명암과 음영, 빛의 깊이 등을 통해 극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리일천 작가의 사진 전시, 카오스모스 이미지너리 스페이스2가 담양 대담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구름과 바윗돌을 한 작품에 담는 등 시간과 무게감 등을 대비시켜 소소한 풍경도 다시 보게 만드는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9월 26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구름과 바윗돌을 한 작품에 담고 있습니다. 구름과 바윗돌을 한 작품에 담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